있으면은 나무 하나 캘때마다 나무 천 개씩 들어오거든 어 그래서 한번 나무 쫙 캐고 나면은 한.. 욕쇄다임 오케이 그럼 저도 쉬다 오겠습니다 나도? 네 넌 왜 쉬어? 잠을.. 잠을 못 자서요 아.. 에바지 잠을 못 잤다고요? 네 왜요? 걱정돼요? 어 헉 자러 가세요 대기현님 저 없다고 또 대충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헉 헉 아니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아 일단 들어가세요 헉 헉 저게 프레임이 많이 씌우네 오늘 오늘 등견이 얼마나 잤어요? 네 뭐라구요? 얼마나 잤어요? 한 응 다섯 시간? 오우? 조금 잤니 피곤해시죠 뭐라구요? 피곤하시죠? 어 그런가? 애가 멍청해졌는데 어? 그런가? 아니 여기에 물이 안 들어 물이 안 들어가 아! 쯧쯧쯧 나네 이게 앙살이야 근데 뭐 왔어요? 조.. 조감 조감하고 있자구요? 토지화 진짜 많이 피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도로 마다 날게 부여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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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가 빌려간데 나무망치 안 줬어. 응 맞아. 이건 내가 쓸거야. 이건 니가 다시 만들었어. 돌려준다고 했잖아. 돌려준다고 안 했어. 돌려줄라고 얘기했잖아. 내놓으라 했어. 이 쓰레기.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내놨으면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런갑다 해 좀. 콜로다가 그냥 배부르게 먹겠다 인마. 얼마나 먹는겨 코를. 밥도둑이여. 그냥 아주 밥도둑이여 밥도둑. 비벼먹으려고. 씨발 밥 경찰이네 그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그냥 밥 경찰로를 톡톡히 하고 있는데 애니었어. 물이 안 차.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문제인데. 뭐긴 뭐야. 족거 그치. 냄새로는. 어색. 왜 이러는 거야. 여기가 나무를 이루고 봐. 아니 여기는 차는데 왜 여기는 안 차. 저 어이가 없네. 흐흐흐흐. 재밌다. 흐흐흑. 오늘 밤 말은 다 잊기 싫어 으 으 으 으 나의 불안 불안한 아침 되가지고 주변에 있는거 애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으 으 슬슬 일어날 때 됐지 으 으 무서워 어디 보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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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랑 노트북 파밍하고 올게요 으 으 으 어 앞에 배 가는데 배 가 아이요 배는 어디가는거지 으 물질하는 사람인가 물질하는 사람이구나 물질하는 사람이구나 철이 없구먼 철이 없구먼 철이 없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무에도 개 많은 곳이 어디있을까 으 으 으 텐 개인 이름은 남아 태는게 재밌어요 으 아니요 할게 없을까 이거 하는거 아 불이 안전하다 싶으면은 설산 파밍 베이스 가서 방 참 하시고 돌 캐 오면 좋은데 아 으 으 야 물 어떻게 버리냐? 뭐 클릭? 안.. 안 돼.. 우클릭? 좌클릭? 우클릭? 좌클릭? 꼭? 꼭? 물을 가득 채워야 되나?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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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갔다 버려야지 자.. 여기 아직도 태워 안 나오는 방인가? 뭐야 여기 뒤져있냐? 거기는 뭐 갈 때마다 사람이 죽어있네 그니까 누구 셔요 뭐 너스트 망령 들의 무덤이다 뭐 그 으 으 으 으 허허허 플래시라도 끼고 올걸 총에 뭐 파츠 달려있는게 없다보니까 깜깜어이 내는게 없구먼 아 깜짝이야 그래 나이지 아 이 스킨 이거요? 이거 죽은거 쟤껏 산거 아니에요 살까 고민중 18,000원인가? 이거 뭐지? 빵볶 새로나온거 아 나무꾼 스킨 그럼 효과가 다른게 있나요? 별로 똑같은거 같던데 아크틱만한 개사기택이 없다 아크틱보다는 별로인듯? 별로네 추위가 8%밖에 없네 쓰레기네 암만 생각해도 아크틱만한 개사기가 없다 나무를 익히면 어.. 많이 줘야지 창들이 쫓는 효과가 있기는 나무를 익히면 나무를 익히면 나무를 익히면 그쵸 스킨 감성인데 아크틱이 너무 개사기라 아크틱 심지어 디자인도 이쁨 싼거 사면 손해보는 느낌이야 좀 아크틱이 너무 가성비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 그냥 디자인이라도 못생기게 나왔으면 안썼을텐데 디자인도 못생기지 않음 심지어 이쁘게 잘 뽑았어 가만히 지X 스프링클러를 달아놓고 손으로 물을 주고 있는 이게 맞나? 시X 지성이 되었구나 아가맞아 쓰레기 게임 스프링 쿨러 설치했다 도르 가능하네 넌 분명히 설치 그래도 설치까지는 한 거 아니야 그럼 근데 뭐 농사도 손맛이지 그런가? 지금 농사 재밌게 하고 있는 거지 너도 나를 심심할 틈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막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어 넌 낙각하게 잘 되다 갑자기 왜 그러는데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센치해졌나봐 그러고 싶은 시간이 있어 아 cctv 좀 잘 나온다 cctv 먹어야 된다 노트북이랑 cctv 먹어야 된다 그럼 이제 철 캐주세요 저리요 아이윤 달리님 그 절 계시죠? 전 지금 바쁩니다 뭐하는데 너? 농사합니다 농가 근데 이제 수술 자동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물이 안 차는 농사가 과연 자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뿌려놓으면 그나마 좀 오래가지 않나? 메마르고 있습니다 일어난지 21시간쯤 됐네 방금 가방에 cctv 있다고요? 가방 어디? cctv 가방에? 그치? 어느 쪽에 얘들아? 그치? 우리 cctv 왜 들어가는 거보다 빠지는 게 더 많은데 얘들아 뭐가 문제냐고 제발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거기다가 스프링쿨러 하나 더 추가해봐 혹시 모르니까 스프링쿨러를 더 달까? 어 혹시 모르잖아? 그렇게 한동안 남... 저기 나무 걱정할 필요 없겠다 많이 캣나요? 거의 한... 넷 박스? 기가 막히네 아 그럼 풍차 다시 하나 더 달아야 되는데 전기가 부족해? 전기 지금 딱댐이야 그치? 그치? 난 그냥 한번 저기 파밍 베이썬 가봐야겠다 딱 구뎀 딱 구뎀 펌프 하나... 더 있긴 한데... 저거를... 진짜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세례 좀 더 깔고 쉬고 싶은데... 스노우 비즈... 스노우 비즈가... 없으면 설마 마지막에 쬘는 게 댕긋닌 침략일 수도 자리 없어서 침낭 하나 쬐 거든요 여기있네 아 근데 광채가 없죠 여기 새키올까요 저 광채 있어요 아 있음 갖다 놨어요 아 있네 모르겠다 저 힘들어요 쉬러 갈래요 각자 인조임 전기 딱 때밀면은 전기 부족한 거 맞지 않냐는데 진짜 딱 맞춰놨으면 전기 부족할 수도 있겠네 네 축전기 충전지에는 남아있는 전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는 100씩 나올 수 있어 그 100만큼 다 쓰면은 그 뒤에 거는 전기 전달이 안 될걸 다병냐 털에 달기 전부터 그랬어 그러면은 더 추가해봐 일단 얘가 털에 전에 있어서 스프링클러들이 철철철이 아우 세상 눈부셔 오늘 당직도 있겠다 이따가는 맘 편에 쉬어야겠다 그치 댕균이라는 당직 댕균님 믿을게요 좀 더 자고 그랬나 댕균님은 얼마나 잔거에요 저 한 5시간 정도 잤어요 아우 댕균이라는 당직 아니 근데 행복행돌 행돌님 왜하노 이번에 파프대요 또 갑자기 우린 뭐 버림받은거지 뭐 늘 그렇다시피 진짜 또 완영이야 또 또 완영해버렸네 아우 전 좀 싫어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다리나 싫어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다리나 싫어합니다 아니야 다리나 왜 있어야 돼 왜 아직 너의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 왜 동장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잖아 아우 어 이건 남은 사람이 해줄거야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을 해야지 이건 해결할 수 없어 다리미는 다리미는 몰라 모르면 배워야지 다리미는 몰라 진호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다리님은 힘들어 깜짝이야 이러다가 자동으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자주 죽 응 응 아 아 아 근데 원래 나무차가 그거였나? 쿨타임이 지주시간이 30분이었나? 네, 원래 30분이에요 원래 30분이에요 1시간이 뭐였지? 얘도 나, 광차도 1시간이 광차도 30분 원래 그랬나? 네 되게 짧네 엥? 긴데? 내가 1시간 삭제했던게 뭐였지? 아, 저건가? 스크립처였나? 스크립처 플렉스 아, 그래? 내가 하긴 내가 하나 찍으면 오래돼가지고 까먹긴 했다 지금 서버에 몇명쯤에 있는거지? 걔가 치러내야지 진짜 갔네? 네, 생균님 저도 곧 가긴 해야돼요 가세요, 가셔도 괜찮아요 아, 제가 뭐 무슨 짓 있으면 언급하면 되니까 언급이면 언급으론 절 깨울 수 없어요 어... 번호를 주세요 깊게 잡는 김진우는 핸드폰 전화도 못 받아요 그러면 저 진짜 잠 한번 들면은 누가 옆에서 깨워주는거 아닌 이상 잘 못 깨요 죽어서 잠? 그러면... 뭐, 집은... 자고려면 사라진거지 뭐 나보다 망망을 깨우는게 빠를거야 아마 맥맥쿤 몇 시에 갔어요? 망망이 가신지 얼마 안됐을걸요? 음... 한두 시간 된거 아닌가? 어? 왜 안됐네 망망이 6시에 갔다구요? 뭐야 엥 엥? 오이 됐는데? 나 가고 2시간 뒤에 가셨네? 곧 이심 오시겠네 네 7일에 8시에 가셨다고요? 16시간 하고 왔다 그러면 3시간 정도 된거 아니야? 참 철이 없는데 이거? 아멘 그래도 나 근데 우리 집 어디었더라? 저희 집 파밍 집 아 파밍 베이스요? R2 6번 패드쯤에? S2? R2? 네 저 근처에요 철이 없네 철이 없어 뱅규 님도 만능이긴 하네 헬기도 운전되니까 거기서 광차 마시고 광수 캔 다음에 쌓아놓고 나중에 옮기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사실상? 음... 나도 오랜만에 운전하는 거라서 괜찮을지 모르겠네? 근데 헬기 두 데 있어서 상관없겠네 사실 아 좀 자긴 해야겠다 피곤하네 시러 가세요 근데 아직 집에 문 같은 게 다 안 달려있어가지고 아 좀 자긴 해야겠다 곤란해요 괜찮겠지 곤란해요 아 AK! 와! X됐다 암살 당함? 죽었어 깜이요 AK를 만나버렸어 암살 당해버렸구만 X됐다 암살을 당해버렸어 갑자기 AK를 만나버렸네 AK를 만나버린 것이야 너무 뜬금없잖아 너무 뜬금없는 것이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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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근데 별 많이 못 캐슴 으음 세차기인가? 으음 이제 캐가기 시작할만한 새싹을 짓밟아버렸네요 그녀석이 그러게요 맛없네 으음 이제 막 많이 캐기 시작한 새싹이였을텐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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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큰일났네 이거 으음 대강로를 좀 돌려놓고 문을 조금만 더 단 다음에 쉬어야겠다 으음 가라지 정도는 달아나야지 어허 이거 먼저 연결이 안되냐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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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철이 엄청 없구나 지금 맞아요 광속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 시곤하고 문을 좀 달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은 없어지고 말 거야 사라질듯? 진짜 이 정도면? 사라질듯? 이거랑 이거랑 문 달고 쉬어야지 안그럼 난 죽고 말 거야 곧 저승에 오르게 생겼다 다섯 개 코드락 다섯 개 오늘은 한 스무 시간 정도 하네요 이러면 오야시네 만약에 레이드 당하면은 공포감에 벌벌 떨던 후기전 남겨주세요 온라인 레이드도 사람 뭐냐 레이드 당하는 것도 사람이 있을 때 당해야 재밌는 건데 재미없게 오프라인 레이드 당해가지고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버리는 댕균의 미래가 그려진다 어 오늘 유튜브 올리는 날이었는데 안 올렸네 네일 올려야겠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로 올려야겠네 와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안 죽냐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셨나요? 아직 노력이 부족했네요 총알이 씹힌 건가? 우와 미친놈 죽었나요? 아뇨아뇨, 토요샷구 와 깊게 잡았는데 죽을 뻔? 저승 문 앞을 보고 오셨군요 우와 미친놈 와 개새끼 어우씨 갑자기 주변에 똥이 묵실이 산다 빨리 도망가자 이거 아 이거 침대 때문에 안되네 여기 큰일났다 이거 내 생각해보니까 혼자서 뭘 할 수가 없네 지금 왜요? 주변에 너무 원래 이 시간에 활동 시간이었나? 댕그님은 근데 잘할 수 있어요 전 댕그님 믿을라구요 이제 어 믿지 안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구 이거 댕그님이 쏜거죠 쌤이 네 뭐 쏜거에요? 저기 뭐 총 아하 슬로거타는 쓰고 댕겨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집에 문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너무 좋습니다 degli 뜨 Fold 이거 주변에 어 염 염 염 아이 teacher 대모가 없네? 여긴 일단 단문 달아났냐? 여긴 아예 문틀을 안달아났냐? 뭔가 하나씩 비었냐? 여섯 개 아니야 세 개 됐어 그 다음 안해놓은 게 뭔가 있는 거 같은데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뭐 안했지? 나? 안해놓은 게 뭔가 뭔가? 뭐 안해놓은 게 뭔가? 어이구 무서워 여기구만 그 다음 위에 옥상에도 문 달아야 되네 곤란 굉장히 곤란 왜요 곤란 늑대의 곤란 곤란 이게 맞겠다 가라지가 3개 더 가라지 3개 더 사라지 3개 더 사라지 3개 더 사라지 3개 더 사라지 3개 더 철조각이 조금 없네 과연 댕균 그는 혼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긴 하다 지옥같은 곳에서 얼마나 살수 있을까 생중왕 댕균 탈코프에서 생중 팀에 혼자만 남아가지고 파밍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았나 기존에도 대부분 누군가는 자리를 같이 지켰었는데 아 톰3이다 컷 개새끼 자신의 플레이에 취해버리셨군요 파르토미 컷 빵복토미 개새끼 이게 누구지 않았네 나도 몰라 기존여 기존여 이러면 문은 다 날아 놓은 것 같다 일단 위에서부터도 옆에서부터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딱히 없는 거지 이거 너 가져가는 게 없네 아 뭐 가져가는 게 없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